할렐루야! 이번 시간에 원할 수 있습니다. 한번 под disturbing. 보라! tul어라! 합리하라! 였볼ordre는 불신의 불신으로 세상의 되게 pais UMalliumyah 보라, 여러분. 이 하나님이 요사심을 이 환경을 포함해야 합니다. 유성대 대통령은 하나님이 요사심의 이 장소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. 감 cholesterol 모든 목순들은 하나님의 사실은 전쟁을 보라 대한민국 포맨들은 이 하나님의 사실은 전쟁을 보라 이 평균과 지루하는 이 지성파, 이 논평, 이 전교는 이 대장님들이야 이 하나님의 사실은 전쟁을 보란 말이야 두번째 당당 들어라 이 정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는 이 장소 광고 당장에서 랭키로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지로 있어 이에 함께 보인 이 대한민국에 사는 애국자들의 부러지는가 이 소리를 들아라 마지막으로 함께하라 대한민국이요 또 모든 국민들이요 우리 전망보사님을 정신으로 애국운동하는 많은 단계가 있지만 이제는 다운도 안 돼요 여기 하나님의 사실은 이 현장을 보란 말이야 여기 나를 모은 국민들이 보란 말이야 다운도 하지 말고 우리 전망보사님을 정신으로 하나가 돼서 함께하라 대한민국이요 우리 전망보사님과 함께 이 애국운동에 함께하라 우리 전망보사님을 정신으로 우리 전망보사님을 정신으로